이재민씨 집에 딸아이가요 한복 타령을 붙여가더라구요 그냥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러세요 아니 근데요 보통 명결대나 잠깐 입는 걸로 생각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은 우리 한복 입는 걸 나도 나도 하더라구요 아니 왜요 외국 관광객들이 한복 입고 고공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한복을 입고 길거리를 다니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류 바람이 불면서 확실히 우리 거 좋아하는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김영아씨 이런 때 맞춰서 한복 노래 한복 입고 헐헐헐이 뭐 그런 노래가 나왔으면 싶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한복 입고 헐헐헐 고공으로 헐헐헐 허리치마로 날씬하게 두리둥 활활히 네 한복 입고 화이화이화이 네 그 나라 논의는 그런 분위기가 나는데요 아 그래요? 네 더욱이 요즘 한복 바람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난 거니까 더 나 반가운 조짐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런 바람이 오래 가게 해야겠고요 네 그러자면 국악 공연장에서 보여주는 전통 의상들 뭐 좀 자주자주 구경하게 해야 되겠죠 아 그럼요 정말로 한복 입고 도시를 건나니 하는 그런 노래들 불렀으면 싶습니다 네 네 이게 잠깐 스쳐간 유행처럼 되면 아쉽겠죠 그럼요 그냥 앞으로도 우리 젊은 층 학생들이 지금처럼 서로 자랑스럽게 한복 입고 사진 찍고 또 그걸 자랑하고 또 입고요 네 네 네 도시에 그런 한복 바람이 이어갔으면 정말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한복아 한복아 놀자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도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릴게요 쉬머리잡과 비단 타령을 노경미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노경미의 소리로 쉬머리잡과 비단 타령 띄워드렸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한 애랑 아 여보게 광대 고사굿을 올려야겠네 어디 복체는 두둑하게 나오는 곳인가? 아 유사촌이 복받고 저 바다 건너 사람도 복받고 병을 고치는 일이니 이런 경사가 어디 있겠어? 아니 복받고 병을 고치는 일이라니 아니 그것도 바다 건너 사람들까지 이 고사굿판이 커도 그 5대 양으로 커지겠구만 아 글쎄 말이야 우리 제약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당뇨 비만 신약을 5조원 1조원에 막 사간다잖아 아니 신약을 개발 중인데 벌써 5조원 1조원 소리라니 아이고 이거 신약 고사굿 올려가지고 그냥 줄줄이 7조원 계약이요 10조원 계약 들어갑니다요 헤헤 그냥 벌써 두리둥둥 뜨는구만 아 신약 계약도 계약이지만은 앞으로 탈이 없고 부작용 독성이 없어야 그냥 온 세상이 아 나도 나도 죽음 설 거잖아 아 이 사람아 그러면 부작용은 불렀거라 독성도 불렀거라 외쳐줘야지 자자자 북장구 나가네 두둥두둥이 신약 고사 꾸시로구나 여보게 광대 듣자니 신약이 나왔는데 그날마다 당뇨로 주사 맞던 거를 한 번 먹고 일주일간은 신약을 냈다니 그 솜씨 장이 좋으시고 아이고 대감님 얼씨구절씨구뿐이겠습니까요 어냐어냐 앞으로 부작용 뒤탈 없고 독한 게 없으면은 10년 30년 당뇨 비만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구할 약이 아니더냐 아이고 예 미리 부정터리로 깨끗하니 씻겨드려야죠 덩덩덩덩덩덩덩덩덩시구 세상에 없는 신약이 사람 사람 구할 약이 부정터리로 따 놀아보세 10년을 먹고 백세는 장수 백세 장수로 인도하시고 아이고 예 천안 대감님 이왕 신약을 냈으니 2호 신약 3호 7호 신약도 내야지 않겄습니까요 예 허구 자 오냐오냐 우리 신약대감께서 수술 없이 약으로 고칠 항암 신약도 주신다고 허구 치매를 깨는 신약도 주신다니 자 천안 신약 대감 남신다 뒤탈 없는 신약이로구나 2011년 국악방송에서 제작한 새 음원 중에 수긍과 중에서 약성과 대목을 임현빈의 소리와 김영석의 북장관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우리 제약회사가 개발 중인 당뇨 비만 신약이 연달아 수출 계약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5조원 1조원 이렇게 줄줄이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앞으로 10년간 큰 부작용이나 독성이 없으면 그 신약으로 인정된다니까 경사 중에 경사죠 그럼요 신약 대감구시라도 올려가지고 부정터리 미리미리 해서 온 세상에 반기는 신약이 되기를 우리도 추건을 좀 올려야 되겠어요 네네 앞으로도 속속하고 병마를 물리칠 새로운 신약들 우리 기술로 내놓기를 두 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우레소레 우레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다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 헬스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세고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신숙주 비해당 그림 고사입니다 네 신숙주는 세종 때부터 성종시대까지 활약했던 명신이었죠 비해당은 세종의 셋째 아들인 명필 안평대군이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노선이 다른 편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숙주는 훗날 세조를 도왔고요 안평대군은 수양대군에 의해서 사사됐으니까 서로 인생 노선이 다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신숙주는 안평대군이 소장한 그림을 감상하고 비해당 화기라는 글을 남겼거든요 네 그렇다면 명필 안평대군이 소장했던 그림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네 그러니까 신숙주가 남긴 안평대군 그 화기에 보면요 놀랍게도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글씨와 그림까지 수집하고 있는데요 222개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쪽 화가는 안견의 작품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안평대군이 수집한 명품 그림이 대부분 중국 쪽에서 입수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222개의 작품들 역시 세종의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수집할 수 있었던 거겠죠 네 그렇기도 하겠지만 신숙주가 남긴 안평대군 비해당 화기에 보면요 당시 안평대군은 명화다 싶으면 기어이 비용을 마련해서 입수했다고 했거든요 여기 신숙주가 쓴 화기 한 대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동진에선 고개지 그림이 있고 당나라 때 작품은 두 개가 있으니 당대 최고라 했던 오도자의 그림과 왕유의 그림이 보인다 왕유의 산수도는 물과 산이 자연 그대로라 인위적인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네 당시 안평대군이 당나라 때 왕유의 산수도를 입수했을 정도라니 놀랍죠 그러니까 그 시대로 따진다면 거의 700여 년 전 작품들이거든요 네 신숙주의 화기 기록에 보면 송나라 때 진품도 6명의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중에는 소동파의 풍죽도 설죽도가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신숙주가 소동파의 그림과 글씨를 보고 남긴 평이 있죠 동파의 그림은 화가의 격조 너머에 있는 경지였다고요 네 원나라 때의 진품도 21명의 작품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아니 도대체 안평대군은 중국에서도 귀한 이런 진품들을 어떻게 입수했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신숙주는 안평대군이 갖고 있는 높은 안목에 거듭 감탄하는 논평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만약 이런 작품들이 안평대군 소장 진품명품으로 전해왔다면 어찌 됐을지 싶네요 아유 국립중앙박물관에 안평대군 소장 전시관을 따로 마련했겠죠 아 그랬을까요? 네 아니 근데 자그마치 222편이나 되는 그 소중한 진품들은 아니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동생을 제거하자 그 주변 사람들이 결국 이리저리 나눠가지고 있다가 뭐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남아 전하는 그 작품들이 있지만서도요 네네 신숙주가 안평대군이 소장한 그림들을 평하면서 화기에 남긴 이 한 구절이 와 닿습니다 화가는 사물의 찬 모습을 붓으로 빼앗는 자이다 그림으로 내 성정을 기르고 호탕한 마음을 튼튼한 기운으로 충만시킨다 네네 새삼 500여 년 전 이 땅에 있었던 안평대군 222점의 진품명품이 하나하나 그리워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신숙주 비해당 그림 얘기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에서 이어갔으면 합니다 네 이어서 평주회상 가운데 상영산을 윤병천의 대금연주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하실뿐 자 체험열차 출발합니다 치측폭폭 삐삐 저기 제가요 그 차를 두고 저만 탔는데 말입니다 저기 혹시 차도 데려갈 수 없나요? 아 자가형보다 체험열차가 더 빠르더라는 거죠? 아 이제 아셨군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 차를 두고 왔다니까요 그렇다면은 혹시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외제차인가요? 네 맞아요 뱀뱀따블인데 말입니다 아 그럼 엊그제 또 불에 탔다는 그 불같은 뱀뱀따블? 어머 또 불 났나요? 아니 핸들을 잡고 시동을 거는데요 차가 갑자기 두둑 쿨럭 기침을 해요 이해감이 안 좋더라 그래서 체험열차를 탔군요 걱정 마세요 안심 운전자 칸이 있걸랑요? 아니 여기 저같이 그 외제차 벌벌 떨며 시동을 건 사람 있나요? 그래서 안심 출근 칸 안심 출장 칸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전기권으로 끊어드릴까요? 네? 전기권도 있다고요? 아니 근데요 제가 운전하고 다니는 데가 그 열차는 못 가는 곳인데요 걱정 마세요 하루 전에 예약만 하시면 체험열차 번지수 맞춰서 내려드립니다 어떻게 자동차도 같이 실어다 드릴까요? 추가요금 조금만 내면은 되거든요 아 저 뱀뱀따블 차까지 실어다 준다고요? 네 아니 이번 주말엔 가족들이랑 그 마지막 단풍 구경도 가야 하는데 아우 그냥 불안해서 말입니다 있습니다 체험열차 안심 가족관 네 4인 기준 할인 티켓 예약해 드릴까요? 아 차도 심심할 테니 실어다 드릴까요? 네? 우리 차를 단풍역까지 실어다 준다고요? 아니 지가 한 게 뭐 있다고 단풍 구경을 시켜줘야 하는 말입니다 아니죠 저도 양심이 있겠죠 단풍 구경까지 시켜줬는데 달리다가 불 내고 차 태우고 그러겠어요? 자 어때요 가족 안심 타요? 자 잠깐만요 제 친구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 차도 뱀뱀 따버린다 말입니다 아 단체 할인 해드리겠습니다 그 친구 차도 기차에 태워줄까요? 아 아 아 잠깐만요 아 저 그 친구가요 그 차는 그 미넨역으로 보내달라네요 아 네 자 그럼 단체 안심칸 손님은 단풍역으로 뱀뱀 따버린 미넨역으로 칙칙폭폭 삑삑 네 이 시간 일부 끝곡으로 김소희 회 여러분의 구음과 연주로 구음살풀이 띄워드렸습니다 네 아니 도로에서 정말 연더라 불을 내고 있는 같은 차종의 수입차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 지금 운전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가격대도 국산차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비싸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갈수록 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차가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받았는데 바로 불이 나버리면 어디 핸들을 잡은 운전자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렇죠 근데도 그 자동차 회사에서는 뭐 그냥 묵묵부답 응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이르니 그 자동차 판매 대리점 앞에다 놓고 불탄 주인께서 지금 항의 시위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고 원인을 빨리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뿐이고 그 후속 조치는 지금 용두사미격인데요 회사 측에선 원인규명을 확실히 해가지고 피해 보상을 해야겠죠 그러면 아니 팔 때는 정말 그냥 웃는 낯으로 그냥 사게끔 혹하게 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렇게 이제 사건이 나고 사후에는 그냥 얼굴 색이 싹 변해가지고 모르는 척하잖아요 두 가지 얼굴 참 안 되는데 그렇죠 이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산 애용하는 게 좋겠죠 물론입니다 독일에서는 뭐 우리 차들이 지금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최고예요 네 자 9008께서 들어오셨는데요 부산에 가서 두 분께서 방송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상황꼴 성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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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악기 토파보기 토파보기 우리 악기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의미의 국악방송이 만든 이 스마트폰 앱 국악기와 친해보려는 모든 분께 참 착한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 악기 가야금, 피리, 그리고 보기 궁금하시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창에 토파보기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다운로드만 받으세요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 동시에 만날 수 있고요 중국어 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기의 역사, 다양한 악기 모양과 소리에다 명인들의 명연주까지 국악기의 모든 것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는 별도 창이 열리는 이 북으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 음악이 소중한 만큼 우리 악기를 사랑하는 만큼 국악방송의 어플리케이션 우리 악기 토파보기 참 예뻐요 참 고맙고요 주변에 많이 자랑해주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악학괴범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책 최고의 소리를 찾아서가 나왔습니다 최고의 소리를 찾아서는 우리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어 했던 작가 최형미가 조선 전기의 문신인 성현의 책 악학괴범을 바탕으로 상상하여 불어낸 소설입니다 소설의 주인공 성현은 조선 성종시의 실존인물로 뛰어난 식견과 재능으로 나라의 예약을 관장한 사람입니다 당시 없어지거나 낡거나 잘못된 악보들 때문에 그 소중한 음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성종은 음악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책을 만들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 명을 받은 성현은 유자광 등과 함께 악학괴범을 편찬하게 됩니다 나라 안팎의 온갖 책과 악보 악기 성 안팎의 악생 악공 악기장 무동을 통해 보고 듣고 알아낸 것을 글로 정리하고 그림으로 담아내 책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전통적인 그림들을 참고하여 책에 실린 내용을 현대적인 느낌으로 표현한 사퍼를 감상하는 재미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 최영미의 상상력과 역사적 사실이 만나 탄생한 최고의 소리를 찾아서 청취자 여러분의 일독을 권합니다 국립국악원에선 국악학술과 국악평론 분야의 우수인재 발굴 및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4회 국립국악원 국악학술상을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국내외에서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모집 분야는 국악학술 및 국악평론 두 분야로 구분됩니다 국악학술 분야의 경우 국악학 및 한국공연예술을 연구 주제로 하는 인접학문 분야를 모두 포함하며 국악평론 분야는 한국공연예술과 관련된 자유주제로 공모 가능합니다 최우수상 한 명에게는 문화체육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 우수 국악학술상 한 명과 우수 국악평론상 한 명에게는 각각 국립국악원 원장상과 상금 300만원을 수여하며 수상작은 국립국악원에서 발행하는 국악원 논문집에 게재됩니다 공모 희망자는 국립국악원 누리집에 공지사항을 참고해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성산일출도서관에서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다문화가정 결혼 이주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한 제주전통문화알기 프로그램이 12월 8일까지 도서관 다문화실에서 진행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씩 열리는 이번 교육에서는 오메기떡 만들기, 빅떡 만들기를 비롯한 다양한 제주전통요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의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문의는 064-760-3761번으로 하면 됩니다 문향의 고장 전라남도 장성군이 가야금 병창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장성군은 국악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달부터 매주 한 차례씩 문화예술회관 내 국악연수실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가야금 병창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해당 교육강사인 김은숙 씨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로서 제16회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종합대상을 받았습니다 교육 희망자는 한국국악협회 장성지부나 장성군청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국복합문화페스티벌인 코레디시가 11월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올해 첫 해를 맞는 코레디시는 한국과 프랑스의 민간기관인 코레그라피와 난장컬처스가 기획한 사업으로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열립니다 지금까지 한류정보센터였습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원주시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내일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거든요 네 1년에 한 번 오는 일이 4개 겹친 날 기억하시나요? 바로 흑토자가 2개 나오는 11월 11일 그래서 농업인의 날로 정했다잖아요 네 그렇죠 한문으로 흑토자를 따로 떼면 10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날을 농업인의 날로 정한 고장이 바로 강원도 원주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자 농업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자 하는 뜻으로 1996년에 농업인의 날로 제정했던 건데요 그렇죠 유명 제거회사는 이날을 또 그냥 과자 이름을 넣어가지고 거시기 데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 그러니까 쌀로 가래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는 가래떡의 날이기도 한데요 이 농업인의 날의 발상기인 원주에선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지 둘러볼까요? 네 원주에서는요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산토문화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원주 명륜동 따뚜 공연장과 젊음의 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 농업인 단체 협의회가 주최하고 농촌 지도자 원주시 연합회가 주관하는 제52회 원주시 농업인의 날 그 산토문화제가 열리는 오늘부터 원주 젊음의 광장 특설무대에서 전국풍물경연대회가 열리죠 그렇습니다 올해로 7회째인 전국풍물경연대회는 전국의 농업인들이 모여서 풍물로 하나 되는 잔치가 될 텐데요 네 농업인의 날 주 행사가 열리는 원주구 명륜동과 따뚜 공연장 일대에 농특산물 전시장도 열리고요 판매장과 체험장도 열린답니다 네 그리고 농업인의 날인 내일은요 오전 9시부터 원주의 단관 그을린공원 농업인의 날 기념탑에서 추수감사 3토 제1회가 열린답니다 네 네 팔도 명품 농산물도 전시되고 원주 시민들 노래자랑도 펼쳐지는 내일 그 원주 농업인의 날 흙을 읽으며 일하는 농업인들이 더욱 힘을 내는 날이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요 또 원주에서는 11월 13일에 남북한 청소년들이 만나서 통일을 염원하는 하나를 위한 이중주 공연도 있죠 네네 그리고 원주구 셋 넷 학교와 남북 청소년들이 엮은 집단 창작극이 원주에서 선을 보이는데요 탈북 청소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만나서 통일을 염원하는 창작극을 만든 무대가 올려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11월 13일 원주 교육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하나를 위한 이중주는 14일에 서울 장충동에서도 열리고요 이어서 독일 통일 25주년 기념 행사에도 초대를 받아서 나간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독일 드레스덴 국가총무부와 베를린 코리아 협의회 초청을 받아서 11월 25일부터 1월 6일까지 독일급 베를린 장벽과 드레스덴 등에서 특별 공연을 갖게 된 남북 청소년 토길 염원 무대 하나를 위한 이중주 네 13일에 강원도 원주를 시작으로 서울과 독일 공연에 나가는 소식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강원도 원주 논내는 소리 단호리를 윤병기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안골 풍류극장 오늘은 관동 협객전 얘기 가운데 산골집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산골 노파와 이협객 얘기 만나보실까요? 한양 협객 이수기가 강원도 양양을 가다가 밤중에 산중에서 겨우 한 집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 집 노파가 다그치는 말이 갈수록 괴이했겠다 오늘 밤 잘 오면 장가 될 것이고 수 틀리면 호랭이 밥이 될 수 있다 호랭이라니요? 흔히 말해봐 한양에서 어찌 놀았더냐 저요? 놀다니요? 그냥 힘 쓸 때 써봤다라는 말입죠 힘을 썼다? 그러니 협객이라면 이쪽에도 많다 자기 물어 협객이라면서? 협객이 뭐가 협객인데? 예 저 그러니까 나서야 할 일이 있다 싶으면 힘을 썼습지요 그래? 무슨 일에 나서 봤더냐? 다 죽게 생긴 효자를 살려봤었지요 그래? 어떻게 침통이라도 흔들어 봤더냐? 저 그 숭신방에 초상이 났는데요 그 아들이 이틀을 안 먹고 엄리 엄리 울다 기절하고 또 울다 기절하지 뭡니까요 엄리 따라 저 순간 작정이었구나 그래서? 아니 그래서 아는 처지에 괜찮은 사람 죽겠다 싶어 제 일을 꾸몄지요 집안 사람도 걱정이었겠구나 저러다가 죽는데 싶었을 게고 아 예 그래서 그 사람 잠깐 조는 사이에 관을 바꿨지요 눈을 비비고 있는데 코앞에 관이 서 있었지요 그런 짓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즐겁을 했겠구나 아이고 예 바로 그냥 기절했었지요 그러고 계속해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삼일장을 무사히 마쳤지요 상가집 협객이었구만 그리고 또 뭐 그랬는데 그 보쌈 패드 노릇도 했었지요 보쌈 패드로? 아니 니놈들이 그냥 폐가를 지어서 사람을 보쌈에 팔아먹고 그랬더란 말이냐 아이고 저게 요새는 과부도 개가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지 과부라고 평생을 홀몸으로 보내봐 5, 6월에 소리만 내리겠어 7년 내 한 7년 가범들지 숭신방 너머 과수댁이 동대문통 나갔다가 그 옷감장사랑 눈이 맞았는데요 어찌할 줄을 몰랐습지요 그 동대문통 숭신방 과부가 지발로 옷감장수를 찾아가겠어 아 그래서? 아 그래서 그냥 보쌈패를 불러다 그 과수댁을 보쌈해가지고 그냥 옷감장수 집에 거 데려다 줬습지요 그랬더니 옷감 그 호라비는 그 다음날로 이사를 갔습지요 이번에는 보쌈 협객으로 돌아고 그러고는 때때로 옷감아비 찾아가가지고 술값을 받았나 제수씨 잘기슈 하면서 아이고 술정도는 그냥 마실 때가 어디 한둥대 걷습니까 그 옷감아비가 진짜 보쌈할 놈을 일러주곤 했습지요 응? 진짜 보쌈은 뭐고 가짜 보쌈은 뭔데? 그니까 보쌈한 채로 한강물에 그냥 풍덩 던질 놈도 있었지요 호호 사람 잡을 보쌈도 했더란 말이구나 아 그래 누구를 한강에 던졌는데 아 제 포도청거 무료부장 놈이었습지요 한양포도청 부장이다 하면은 우는 애기도 울음을 뚝 그쳤다는데 포도대장이 포도부장이 왜? 아 그니까 이게 상인이고 손님이고 왈패 한량패고 이 그 무료부장한테 걸렸다 싶으면 아이고 그냥 그 엽전을 풀어야 했습지요 아 도둑놈 잡느라 밥 볼 사람이 어째서 생사람 잡어 아이고 말도 마십쇼 아 제가 그 놈한테 걸려서 발바닥새를 냈지 뭡니까요 응? 한양에는 발바닥새도 있단 말이더냐? 아 왜? 네 놈 발바닥이 고운 발바닥이오나? 아니 그 참 아니 그 놈이 제가 그 갓난건을 고르는 데 와가지고 그 발바닥새를 내놔지 뭡니까요? 아 어 뭐 이게 남대면 더 비싼 땅을 뭐 오래 밟고 있었다고 하면서요 한양에는 별 놈도 다 있구나 평소에 눈밖에 났구먼 그러니 발바닥새를 내거라 덤비지 아이고, 이제 그래서 저 포도청거 무료 부장놈을 언제 손을 봐줘야지 했는데요. 어이, 이 포절들을 끌고 와가지고 발바닥새를 내라니까. 음,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포절들하고 치고받고도는 못했을 테고. 아, 그래, 그냥 엽전 풀었죠. 그렇다고요, 그 용산방 그 주막에 퍼져 있는 걸 그냥 보쌈에다 한강에 담갔죠. 아주 물을 먹여서 죽였단 말이냐? 네, 그저 그냥 담갔다 올렸다 하면서 용왕을 만날래, 남해로 갈래 했더니만 그놈은 결국 남의 수군으로 자청에 내려갔었죠. 야, 너 오늘 밤 장가 들어야겠다. 그만하면 딱이다. 장가 가! 네, 초한가를 이문주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 폭류국장 관동협비 얘기 가운데 산골지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 네. 상골 로파도 대충 알아보고 나선 건데. 네, 한양 이협객. 얘기를 들어볼수록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네, 네. 협객이 뭐냐 소리에 나서야 할 때 힘쓰는 사람이다. 네, 네. 아유, 그런 협객 요즘에도 그냥 보고 싶네요. 아, 그래요? 아니, 왜 요즘에 나서야 할 때 힘을 쓰는 거는 고소하고 말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나설 때 나서서 힘쓰는 사람인 이협객. 그 얘기를 듣던 관동상골 로파가 마음에 들기만 했겠습니까? 그러니, 야, 너 오늘 밤 장가 들어야겠다. 아니, 근데 대체 어떤 여인을 두고 만난 지 몇 시간 만에 장가 들어라 소리를 했을까요? 글쎄요. 궁금하시죠? 네, 내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옛 생활 속에 전해오는 토종 얘기, 오늘은 손수건 얘기입니다. 네, 외출할 때면 늘상 챙기던 그 손수건. 이거요, 거슬러 올라가면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무속인이나 수도자한테 수건은 죄업을 씻는 정화의 뜻도 있고요. 네, 네. 말을 들으니까요. 기다란 그 수건을 머리에 질끈 동여맨 모습도 떠오르는데요. 우리 농부님들은 그 머리에 동여매거나 목에 걸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요, 옷은 다려입어도 손수건까지 다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 손수건하고 남녀 간의 사랑도 관련이 있죠? 네, 물론입니다. 예전 결혼식 때 교배를 하면서 신랑 신부가 서로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 철부지 시절을 씻는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꿈에요. 수건을 보면 또 구설수에 오른다. 그런 말도 있었다고 그래요. 네, 네. 그냥 구설수가 아니고 남녀 간의 구설수에 오른다 하는 말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여성에게 건지를 잘 받들어라 소리를 했는데요. 이 소리는 뭔고 하니 결혼해서 신랑 수건이랑 빚을 잘 챙겨 섬기라는 소리거든요. 신랑이 세수를 하면 새 수건을 주고 머리를 감으면 빚을 주고 하는 걸 새색시들이 잘해야 한다? 네, 네. 그 소리는 뭐 싹 편한 소리는 아니네요. 그러세요? 네. 사실 예전에 신랑이나 신부가 각자 수건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 집안에 쓰던 수건보다 손수건은 휴대용, 외출용 수건인데요. 그렇죠, 네. 손수건 얘기를 보면 눈물겨운 얘기들이 꽤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임금님 손수건이 그 암흑의 얼굴을 훔쳤다네. 자, 이거 소문나면 실록에 올라가는 사건이 되죠? 그렇죠. 자, 암흑의 신하가 전하, 신은 죽더라도 이 말씀만은 새겨두소서. 전하. 네, 죽더라도 제 충정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충신. 그 충신의 말을 듣고 감동한 임금님은 손수건을 꺼냈다죠? 네, 네. 그 죽겠노라며 직원을 올리고 우는 신하에게 다가선 임금이 손수건으로 신하의 눈물을 훔쳐줍니다. 이때 다른 신하들도 울죠. 그리고 임금님도 우시고요. 눈물바다를 훔쳐주고 있는 그 손수건. 네. 그리고 또 때로는 외롭게 눈물을 흘려야 했을 때 쓱 꺼냈던 그런 손수건 사연도 있지 싶은데요? 네, 있습니다. 고려 고종 때 한림학사 김양경이 임금에게 미움을 받아서 좌천당에 개성해서 상주 함창 상주로 떠납니다. 네. 그런데요. 친구들은 하나도 안 보이죠. 제자 몇 사람만 나와 전송합니다. 그리고 얼굴도 안 비치는 친구들. 그래서 결국 김양경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훔치며 개성을 떠납니다. 세상 인심 참 야속하구나. 임금이 버리니까 친구들아 너희들도 이 친구를 버리느냐. 이렇게 이제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는 그 손수건. 잠시만요. 김양아 씨. 손수건 두고 수입 손수건 쓰는 분이 있다던데요. 저 물건나 손수건 쓰면 코가 조금 더 커지는지 높아지는지 무척 궁금하네요. 궁금하세요? 한 번 써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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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수건에 얽힌 얘기들을 하나하나 늘어놓자면 흥미로운 얘기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기회에 손수건 얘기는 또 한 번 나눠보죠. 네. 네.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 박물장터. 오늘은 손수건 얘기였습니다. 네. 이어서 춘향가 가운데서 오리정 이별 대목을 김수연의 소리와 정초로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업수나이 아야야야. 억수나. 저 사람들 이상하자녀? 거시기 단풍 구경 온 거 맞는 겨? 왜요? 저라고 단풍 구경하고 돌아가면서 우리 동네 마늘이고 고구마 사들고 가면 좋은 일 아니겠소? 근데 어째서 그냥 그라고 뱁샷을 뜨고 본다요? 아야야. 억수나. 근데 단풍 구경 오는 사람들이 왜 어째서 길도 없는 숲속으로 들어가냔 말이요? 자, 봐. 어디로 가는지? 아, 그냥 어디로 간다고? 그 오메오메오메. 아니, 그짝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 그거는 산삼 심어둔 쪽인데? 그려. 가만. 저 사람들을 알고 온 거 아니여요? 아니, 그게 말이요. 농심만이 사람들이 와서 산삼 심어두고 돌아간 쪽이잖아. 와만. 아니, 그 사람들은 산삼 심고 그냥 잊어버리자. 그라고 그냥 수십 년, 오십 년 후에 산삼 캘 사람 기다려주자. 그거자녀. 와마 와마. 심은 지 그냥 1년도 안 되는 것을 떼작떼작거리면은 산삼 마을, 심만이 마을 소리는 물 건너간 거자녀. 아, 그렇지. 아이고, 저거 그냥 이장이 말려야지. 길걱만 하고 있을라요? 아니, 그걸로 그냥 한둘도 아니고 열댓 명 되는데. 나 혼자 가서 거기 산삼 심은데 왜 들어가요? 해봤자 마을이 맥히겄냔 말이요. 그럼. 시방 날들어 가가지고 이 짝으로 내려오셔. 거기다가 묘삼을 심었는데 어째서 떼작거려. 아, 그러란 말이요? 아마, 그라믄 그냥 니랑 나랑. 아, 아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 행팔이 그놈 불러있어겄다. 따뜻뚜뜻따따 따뜻. 아, 아야야야. 행팔아. 아야야. 산삼 지켜야겄다. 헌능. 응? 뭐셔? 읍내 나가려고 시동 걸었다고요? 봉구도 같이 간다고요? 아, 네. 아, 그라믄 나랑 복천이 삼촌이 가야한다는 거요? 아이고, 참. 아이고, 그냥 뭐라고 할건디. 거거 산삼밭이요. 해볼라요? 아, 그라믄 주말, 평일 안가리고 그냥 몰려올 거인디. 아, 나 참말로 이거 일났구먼. 아이고, 저 사람들을 워쩍게 불러낸디야. 어이? 야, 봉촌아. 에? 뭣이라고? 산삼밭이 워쩨다고요? 어, 워메 봉알매요. 아, 저 사람들이 말이요. 아, 글씨 산삼 심어둔 데로 가고 있잖요. 시방. 예라야. 이틀 떨어지더만. 여보쇼. 아, 그짝이 사람 여럿 다친데요. 엊그제 밑돼지 타와갖고 박치기로 세 사람이 놔둔거라 줬는디. 그저기, 엽촌은 갖고 왔죠?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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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알매요. 아이고, 그냥 멧돼야지 소리에 슬금슬금 내려오는구먼요. 이이이이. 좆가 있으면 포수들 엽촌 들고 온답게. 그 멧돼지랑 박치기 해볼게. 네, 경기 산타령 가운데서 자진 산타령을 황용주 외 여러분의 소리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억순이 동네는 산삼을 심어두고 잊어버리는 그 농심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군요. 네, 네. 그걸 또 그냥 어디서 듣고 한 뿔이라도 좀 캐볼까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근데 그거요. 한 십 수년은 자라야 산기운을 머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입심 좋은 게 봉알매가 보다 못해서 멧돼지 남았다 외치니까 슬금슬금 피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어린 미호상을 심어두고 그 자리를 잊어버리는 사람들 마음. 네네. 그걸 또 그냥 어린 거라도 좀 캐볼라는 그 심보. 이게 심는 사람 따르고 캐는 사람 따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캐는 거 좋습니다. 근데 좀 잘한 다음에 캐야지. 아무뇨. 산삼 입장에서 봐요. 그거 아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으로 따지면 아기잖아. 네, 네. 그러니까 더. 애기들이. 애기들을 그냥 아이고 참. 기를 좀 더 먹은 다음에. 그러니까요. 애기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한심스럽게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냥 상기운 점 내리게 좀 더요. 네, 맞습니다. 자, 상한골 상사대가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